자 여기 이제 오늘 정치 문제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이다. 누구와 누구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서는 이걸 이제 오전에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요. 벌써 이렇게 보면 이재명 38.5% 한동훈 26.9% 차기 대근 대근 주자 적합도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도 이렇게 보면 큰 것은 그림 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당대표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이제 훤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참 제가 볼 땐 딱한 거죠.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받은 62%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 사람의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게 37% 그러니까 62 대 37 어디 익숙한 숫자지 않습니까 60%가 그러니까 뭐 그거 하고 나니까 또 당장 이렇게 언론 불회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김두관 전 의원이 윤석열과 이재명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되는 치킨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사를 읽기 전에 그냥 언뜻 튀어나오는 말은 무슨 치킨게임이냐 게임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치킨게임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두관 전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은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치킨게임이다 게임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이고 김두관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발신될 때는 나름대로 의도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발언이 저녁에 여러분들 kbs인가 아니면 어느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두관과 이재명이 토론 당대표 경선 과정에 토론을 벌기 위한 일종의 사전정지작업 애드득 벌룬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벌써 그러니까 저녁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발신할 내용을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애드득 벌룬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같은 치킨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당선돼야 되고 당선이 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게 다 이제 작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그런 것을 내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대다수는 볼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은 그냥 생활이 바쁘니까 이렇게 다 나가는 거니까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임제 4년 중임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당겨가지고 2022년 또 지방선거에서 이런 개헌 논을 같이 있게 다루자 그러면 당신 퇴임 이후에 이유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여러분들 폭탄 발언을 하기 전에 당대표 이재명으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데 실은 김두관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간절히 원하는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여러분들 투표에 붙이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도 저녁에 이재명과 김두관 사이에 그런 경선 후보 토론회를 가지기 전에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 처리되기만을 바라고 이재명 후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가장 원할 것이다 뭐 정확하게 나오네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숨기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다 문장에 숨겨져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소가 될 것이다 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다 미리 고백 혹은 자백을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은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두관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조기 대선으로 극한 대결 정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속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조치 민주당이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또 딴소리 했습니까 누가 딴소리를 했습니까 공병호는 할 만큼 했어요 공병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은 아마 민경욱 의원이나 박주현 변호사 정도가 있겠죠 공병호 안과 여러분 선거부정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을 체리거나 아니면 대가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쳐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 모양인데 이도님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4년 넘게 여러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밝혔으니까 아니 백성들이 후기 조선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맡겼어요 아니 백성들이 조선 사람처럼 살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 사람처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맡겼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그냥 방송 들으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하단에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김두관 후보를 나무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고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다 선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루룬인 말씀처럼 더 이상 공병호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의사들한테 돌팔면을 던지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병호한테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게 더 나은 거지 비난할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10년 선거를 다 분석해가 10년 선거를 어떻게 해봤는지를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후기 조선 사람처럼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겠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스마트폰 선거를 가지고 여러분 한 거를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알아야 될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가지고 왜 지금도 그런 거 안 다루냐 만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뤄요 아마 전공의들이 만정이 떨어져서 나갔을 겁니다 애정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애정이 거부가 되면 그다음에 정오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된 거고 더 필요하면 박주현 변호사가 요즘 잘하고 있고 시골촌부도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선거가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 사태 보면서 의료 사태만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은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거죠 양면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좀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한께도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의사들한께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사들한테 이런 돌팔매를 던져 가지고 그 비용을 앓는 프로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의사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공병원께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죠 저 양반이 채널이 저렇게 이런 타격을 받는 속에서도 4년간 굳건히 노력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10년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이 정도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그냥 얻었으니까 별로 고마운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선거 문제가 나오면 유엔 감시단이 와야 된다 미국이 도와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80년이 됐는데 유엔 감시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채널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습니까 채널이 거의 여러분들 뭐죠 시작할 때 수준으로 이렇게 후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파 유튜브들이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아마 내를 보고 학을 떼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놀래가 잘 안 다룰 겁니다 더더욱 그런데 아침에 이런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예요 항상 남이 지켜줘야 되고 남이 싸워줘야 되고 남이 앞장서야 되고 그게 뭐 노예 근성이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지켜줘야 되고 남이 보호해 줘야 되고 남이 싸워줘야 되고 남이 앞장서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에 아마 우리 피 속에 노예 근성이 좀 있죠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언젠가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서울대 서양 사학과 교수를 지냈던 분이 문정권 하에서 하원 청문회일 겁니다 하원 청문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발언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여러분들 몇 십 년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방 국가에 하원 의원들 앞에 서가지고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언을 해야 되는 부분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제가 그 당시 여러분들 연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자기가 못 지키면은 못 지키는 거잖아요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선거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선거 하나 이름 지켜서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가 뭐가 하나 여러분들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온전한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엉망진창 세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흔히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안 할 거고 또 그렇게 해봐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거니까 안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